욕기 27장 5절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만치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을 당한 욕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그 불행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참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욕이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조금 더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고 죄값을 짊어지고 비참하게 불행해지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이 돌이켜볼 때에 갓책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을 요번 끝까지 주장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불행이 자기가 지은 어떤 죄와 상관관계를 갖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결백에 대한 확신을 욕기서 전체에서 열 번 이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27장 5절 6절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은 욕의 이러한 심정을 가장 웅변적으로 또 명료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구들이 자기 일을 향해서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다고 나무라니까 욕이 대답합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너희 말이 절대 옳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내 자신이 순전하다는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나의 생활을 나는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다 했다고 믿고 모든 것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시 아니하리라. 사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책망하고 가책을 받는 사람만큼 비탐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것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 죄값으로 온 것이다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은 그와 같은 불행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6절을 여러분이 아마 외우게 되실 텐데 한번 외우시면서 이 본문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이 본문이 한층도 여러분에게 시원한 생수로 아마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상쾌함을 시시댓대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욕이 이처럼 자기가 우롭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이 자기가 우롭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난 죄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천사처럼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심천했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파고날 때부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죄을 범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욕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9장 2절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우러우랴. 분명히 욕은 하나님 앞에 우러운 인간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9장 20절에는 가령 내가 우러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비록 우럽다고 생각하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야신을 드러내보면 발가벗겨놓고 보면 우러운 것이 사실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욕은 인정합니다. 게다가 욕은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13장 26절에 주께서 나를 배져가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가 불행을 당했을 때 고통을 겪을 때에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욕이 자기가 우럽다고 한다고 해서 나는 뭐 아무 호물이 없는 위인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뭐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고통을 납혀놓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자기의 액구담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 고집,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욕처럼 자기가 결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면 조금 얄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정입니다. 만사가 다 잘되고 복을 받을 대로 받으면서 나는 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을 자주 하면 듣기가 싫은 것이 우리들의 신정이죠. 그런데 하물며 욕처럼 말이죠. 가정의 기둥이 완전히 뽑히는 상황인데 남보기에는 그야말로 참 첨부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개뜸이 왜 앉아가지고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욕 없다 하고 자꾸 고집을 하니까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비기가 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신변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가정에 좀 불상사가 생겼다 할 때는 나 잘못한 거 없다 하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겸손한 것이 더 좋죠. 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보다.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사실은 믿는 사람이 돌입니다. 욕처럼 그렇게 고개를 빡빡하게 쳐들고 나 잘못한 거 뭐 있느냐 하고 나오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에게서 꼭 배워야 하고 욕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검토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깨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무조건 책값으로 돌려서 자기를 정죄해버리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욕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책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고 고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남보기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참 불행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불행에 대한 어떤 원인 제공을 할 만한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확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서 잘 압니다마는 고통이라는 것은요 좀 고약한 데가 있어요. 고통은 우리에게 상습적으로 죄책감을 일으키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당하면 잃어버렸던 죄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고 심지어 한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했던 것도 흔들려 버리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소로 인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눌려 살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고모님이 두 분 계십니다. 천여 시절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이 첫 결혼에 다 불행했어요. 참 믿음 좋은 남편들을 얻었습니다마는 물론 물론 작은 고모님은 믿음이 좋지 않는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남편을 얻은 고모님도 결혼하고 1년 조금 지나서 사별을 했고 믿음이 별로 좋지 않는 남편을 얻은 작은 고모님도 결혼 생활 몇 년 못했는데 남편이 일본으로 가가지고는 영영 소식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첫 결혼이 다 불행했어요. 그리고 또 오랜 후에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마는 그 재혼이 결국은 일생 동안 눈물과 한숨이 떠나지 않는 고달픈 생을 살게 하는 터치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생을 사신 우리 큰 고모님이 저를 보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또 내 동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아마 우리 아버지가 한때 타락해서 우상승배를 한 죄값을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에는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이 자손들이 받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모님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로 중도에 타락해서 우상승배를 좀 했다고 하더라도 왜 그 죄값을 하나님이 그의 딸들에게만 묻느냐고 말입니다.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통치 못했고 젊었을 때는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증교할아버지는 너무나 믿음이 투철하신 분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바꾸는 그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고 일생동안 욕먹어가면서 신앙생활 다 찾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떤 조상의 하나님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의 후손은 몇 대까지 하나님이 복비를 주신다. 천대까지 천대까지 그러면 천대면 한 세대를 삼십년으로 잡으면 삼맛년 동안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교할아버지의 아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이 제 값을 다 물으시고 증교할아버지 잘한 것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셨다. 그 이론이 됩니까? 논리가 돼요? 맞지 않는 생각에서 평생 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가신 분이 우리 고모님들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평생 불행은 누구의 제 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었구나. 이제는 알았을 거야. 내가 천국 들어가서 물어볼래요. 고모님 뭐 어떻게 깨달았어?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을 아주 주노기들게 만드는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희말려가지고 생각지 않아야 될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구별을 할 것이 좀 있습니다. 보응하고 징계하고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응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가지고 다시 그 죄값을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받아야 돼 하는 것이 보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릴 때 지은 죄라도 하나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렸다. 그러나 지은 죄의 대가는 세상에서 치르고 와야지 그러게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 보응론입니다. 요배 친구들이 지금 요배에게 계속 물고 늘어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아무리 하나님 잘생기고 뭐 했다고 너 분명히 죄 지은 것이오.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뭐 있습니까 잘못하는 자식을 놓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잠깐 때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못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깨달음이 왔을 때 금방 회개하면 징계라는 것은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징계가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는 부응이 아닌 거예요. 또 열매가 뭡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보응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거두는 것 있죠. 머리가 조금 둔해서 출세를 못하는 것은 보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 법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부모가 돈을 좀 가졌다고 해서는 그저 돈이면 다 자녀가 잘 될 줄 알고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한 스무 살 넘어가니까 제멋대로 놉니다. 자 자녀가 방탕합니다. 그것 보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뿌린 시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심 법칙입니다. 그건 보응이 아니에요. 신바람이 나서 자동차를 몰고 주의하지 않냐고 과속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들어누었다. 그건 보응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신바람 나서 까불고 운전하는데 하나님 옆에서 핸들 잡아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들이지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신문대로 거두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응 또 징계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욕은 참 거룩하게 살았지 않나 내하고 욕하고 비교하면 나는 상대가 안 되는데 욕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진하고 악에서 떠난 거룩한 생활을 했기에 자기가 불행을 당해도 가책을 안 받았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 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덕지가 없는데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나는 결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행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건 옳은 말입니다. 욕의 성결생활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러분 31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시겠습니까 욕이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이 31장입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은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요번 자기 눈하고 은약을 세웠다.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눈이 보는 거야 자유죠. 그러나 절대로 마음은 함부로 보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눈이 자꾸 여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참 자신있게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남자분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여자에게 눈 한번 돌리지 않고 이때까지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요. 없지요. 없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갈 때 안 쳐다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없지요. 우리 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요번 그렇게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우리하고 좀 수준이 달라요. 또 7절 한번 보세요.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보세요.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죄에 죄가 되는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이 오늘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8절 보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가난하고 참 외롭게 지내는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그는 자기의 자녀들처럼 자기 식구처럼 돌보아주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이 참 자신있게 말할 선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세요? 24절 봅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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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은 돈을 끌어모았고 참돈방석 위에 앉은 사람이지만 평생 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언제 돈을 기대고 내가 의시된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외에 기대고 의지한 분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많은 차이는 있지만 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욕처럼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 이런 것을 보면 욕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고 또 욕의 성결은 정말로 가치 받지 않을 만큼 철저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 개인의 경건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욕에게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욕이 알지 못했던 은총을 우리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시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욕은 자기의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기는 가책받을 수 없다고 가책받을 것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책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습니까? 누구의 읍니까? 예수 그리시도의 의입니다. 인간은 욕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욕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의 마음을 참 바로잡고 다스렸다고 할지라도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볼 때 벌로먹여 놓고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오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그만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경건 생활에 대한 금지를 갖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완전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시도의 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는데 욕처럼 그런 금지를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로마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살아나신 그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오늘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날마다 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타고 쳐다보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욕이 가졌던 자기 경건에 대한 확신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욕이 가졌던 자기 의에 대한 확신 이것은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스 8장 1절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해방된 우리를 보시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흐문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나의 노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금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은은 우리로 하여금 조항의 죄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예수의 은은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모든 그 책값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켰습니다. 용서받은 죄를 다시 주님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와 모든 죄의 힘을 모든 죄의 보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옛날 죄를 생각해 가지고 병을 주셨다. 여러분 그 이혼이 됩니까? 내 병은 옛날 죄 때문에 왔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지 못해서 그랬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이혼이 맞아떨어져요. 나에게 왜 이런 비정상적인 자녀가 생겼을까? 이것은 우리 조상이 잘못했든지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살 때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동의설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잊어버리셨다고 하라는데 잊어버린 죄를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들고 나와서 너 용서받았지만 너 죄값을 좀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에게 이런 자식이 좀 필요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 자미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욕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뜻을 의미를 잘 몰라서 방어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한 뜻을 가지 무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남이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우리의 고통을 놓고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욕의 친구들처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욕에게서 배워야 돼요.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 남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배의 친구 빌다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빌다시 요배에게 참 아픈데에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사라운 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한집에서 몰살 당했는지 아냐? 그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그들을 그렇게 처리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을 빌다시 했습니다. 만약에 욕이 이 친구의 말이 흔들렸다면 굉장한 고통을 겪고 번뇌 번뇌를 거듭하다가 아마 정신병이 들어서 핵 돌아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욕은 친구가 그만 하는데 절대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물론이죠. 자녀들이 죄가 없겠습니까? 아니 신남매가 삼십이 넘도록 다 커가지고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동안 자녀들이 죄짓지 않고 살았겠어요? 죄를 캐러면 수없이 나올 수 있죠. 먼지를 털면 얼마든지 털리면 먼지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내 자식이 그렇게 죽은 것은 죄값이 아니야? 하고 분명히 확신하고 그들이 죄가 많았다 일지라도 하나님이 죄값으로 그들을 붙인 거 아니야? 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 이유가 욕은 자녀들을 위해서 수시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자녀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죄사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자녀들의 죄는 다 시심받았다는 것을 요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서로 잘못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노라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시시로 번제를 드렸노라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죄를 묻겠는가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았겠는가 용서한 죄를 내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구하같은 대우를 하실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너희들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자녀들은 범죄를 해요 부모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개짓고 부모 모르게 무슨 짓을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중복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안하시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녀들 낳이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녀들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로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값이라고 돌리지 않아요 어떻게 제값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이 무슨 소리 한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에서 떠오르는 어떤 깨달음을 너무 절대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지 않으니까 예상치 않는 어떤 고통이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언가 마음에 지키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버릇입니다 그렇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비차가 와가 셌다 그래서 목을 다쳤다 그러면 그때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다가 무언가 마음에 지키는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끄집어내는 그런 일이 있죠 제가 중학교 때 보면 시장을 가다 괜히 노름하는 사람들 둘러서 있는데 들어가서 괜히 뭣도 모르고 손댔다가 시계 바뀌고 뭐 뺏기고 다 뺏기고 나서 아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하루전에 주일날 무언가 사먹고 맘대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사먹지 말라는데 사먹고 내가 함부로 하다가 아 이렇게 다 뺏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글쎄 잘했는지 잘 생각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내가 괜히 가서 쓸데없는 노름판에 안 잡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전날에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켰기 때문에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해가지고 자꾸 생각해서 마음에 뭔가 탁 잡히면 아 이것이구나 하고 들고 나오는 버릇 이거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 주님 앞에 고요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보면 마음에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가끔은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두시는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마음의 깊이는 무엇을 너무 절대시 해버리면 잘못하면 독선이 되기 쉽고 착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제가 가끔 설교에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송명희 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참 크로스비라고 이미 별명을 붙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나이가 이제 30점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서 내성마비로 뭐 완전히 사람 대접밖에는 불가능한 그런 육체적인 힘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매 아닙니까 저도 옆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참 정이 안가요 참 그런 자매들 그런 아이들 보면은 막 그냥 가슴이 막 비틀리고 괴롭고 먹은 것이 화가 안될 정도로 불편해요 그런데 그가 참 그 고통 속에서 은혜 받고 오늘 그의 시를 읽는 사람 그의 시에 곡을 붙이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찡하는 은혜를 받는지 못 알 수 없는 참 은혜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책은 못 사도 여러분 그 자매가 쓴 시집은 사서 자주 읽으세요 그런데 그 자매가 쓴 글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가 최정임 전도사인데 그 어머니가 열두 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 교회 안에 어느 부인이 믿음이 너무 좋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인데 그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명의 양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그 부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다음에 커서 저런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참 이제 좀 더 잘하면 저 부인처럼 살게 하옵소서 눈이 없는 자에게 눈이 되고 귀가 없는 자에게 귀가 되고 다리가 없는 자에게 다리가 되고 그래서 저러한 불행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봐주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일종의 서약 서원기도 비슷한 것을 했나 봐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했는지 평신으로 다녔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홍명양 어머니가 처녀로서 교회 안에서 참 열심히 일하고 공사를 잘하니까 그 교회 여전도사가 눈독을 들였어요 그래서 자꾸 찾아와서 유인을 합니다 너 내 맏며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라 결혼해라 처음에 자기 어머니는 내가 독신으로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난 안됩니다 안됩니다 거절하다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자꾸 이러니까 그만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자가 형편없는 남자야 제대로 준비도 안 돼있고 몸은 약하고 성격은 개팍하고 이것만 아주 내놓고 키운 남자인데 속아서 했어 왜 여전도사가 그렇게 아들 장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 남편 그렇게 마음이 안 드는 남자하고 살게 됐으니까 식자가 섰죠 게다가 애를 하나 낳았는데 속명이를 낳은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성마비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놀램과 탄식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양의 글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자기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녀로 살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이 소원한 기도대로 내가 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값을 당하는구나 하고는 평생 그 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불쌍하다 불쌍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녀로 살려고 기도한 처녀가 기집을 가면 그 다음에 남편은 나쁜 남편을 주시고 자녀들은 내 성마비 자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막 이츠구철이쳐서 이놈아 너 왜 지집갔냐 하고 때리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원기도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다마는 신약시대 여러분 천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던지 시집가서 헌신을 하던지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됐지 내가 장가갔느냐 시집갔느냐를 따지고 주님이 그것을 공로로 받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성맹의 양 어머니는 잘못 배운 것입니다 누구인가 잘못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지피는 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이 마음에 지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므로 잘못 배운 사람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잘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잘못 배워가지고 평생 영적으로 심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간부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뭐 처녀로 내가 뭐 불쌍한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뭐 처녀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죠 나 순위원에 가겠다 하는 것은 뭐 떵먹듯이 하는 소리니까 안 그래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를 대우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죄값이다 생각하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게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그러는 것을 너무 절대시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말씀과 함께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습관성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당하면 자꾸 무슨 죄값이다 하는 버릇이 있어요 죄값이다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고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도 습관스럽게 생각하고는 죄값이다 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제가 바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승자라고 떠받치지만 그 과거를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놓고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회방자다 핍박자다 살인자다 포행자다 죄인의 개수다 우리 이력서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쓸만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사실 바울은 참 너무 유대교에 열심을 부리다 보니까 크게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평생 동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몸에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병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병을 놓고 야 이건 내 죄값이구나 내가 스테반을 죽인 죄값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내가 스테반을 죽였더니 결국 이런 병이 왔군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더니 결국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겼군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로 원야 내 말이 옳다 너 스테반을 죽인 죄값으로 내 몸에 병이 생겼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고칭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스테반의 피가 지금도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한 것을 잃을 수가 없느라 그러므로 내가 병을 짊어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좋으니라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주님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내가 왜 알론 내가 왜 병을 갖고 있는지 아냐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병이 승인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과거의 죄가 어떻고 대답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 몸에 있는 병은 내 죄값이 아니고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내가 능력있게 막 이적기사를 행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되기 쉽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실 현물이지 이것은 집값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떤 여정도사는 옥목사가 무슨 죄를 부만 것이 틀림없어 집값이야 이렇게 단점을 해버렸습니다마는 엊그제 만난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은 저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참 목사는 가시가 많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러가지 어려운 고통을 안고 실험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것은 아마 주님께서 나로하여금 조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준 것처럼 가시를 준 것 같아 이러시더라 그래서 아 목사님 그렇게 여러가지 가시가 밖에 많았군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깥에 무슨 가시가 있어도 고민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니까 몸안에 가시를 주었지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몸안에 준 가시라고 말해요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너 집값이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고통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에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더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은 내가 믿는 것을 꼭 붙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 값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것이 이상 끝까지 붙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흉망하는 것은 나쁘다 그 말입니다 흉망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외워야 될 욕기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우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칭망치 아니하리라 내 우가 뭡니까 요번 자기의 경건 생활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우는 무엇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운입니다 이 우를 굳게 잡고 일생동안 나를 칭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좀 금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엄물려 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조상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오 나의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오 회개한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죄값도 묻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던져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병 내 앞에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어떤 죄값이라고 보고 나를 스스로 정지하는 바보같은 짓으로 하면 안됩니다 마을처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구나 그렇게 보는 눈 아니면 욕처럼 우리 지난 중간에 외운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통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보는 믿음의 시각은 우리를 치유하는 치료의 단계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통이 치유함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고통이 치유함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고통을 어떻게 보십니까 겉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고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비스발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모르고 사니 어떻게 예수 믿는 맛이 나겠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비스발지라도 아침에 저녁에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집안에 가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이야 기쁨이 오리로다 고통을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책값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주신 것인 이상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보고 살았는데 구약시대에 산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가 그렇게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살아가려 형교자미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보는 눈을 다시 바꾸시고 믿음의 눈으로 더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눈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면서 이 험한 세상 살고 그리고 밝고 승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중에 그동안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매들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짐을 털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자유감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통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죄값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를 욕처럼 분명히 신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대개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분명히 해석하고 또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의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모든 신령들의 마음을 싸매워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음성에 우리의 신령을 평안하게 만드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생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성교사역 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생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